올인코리아 대표 조용환 대표님 오늘 모셨는데 우리 잠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언론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제게 지명된 연설 제목입니다. 여러분 좋지 않나요?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대한민국 언론이에요. 북한 언론의 남한지우에요. 기자가 눈탱이 방탱이 되면 대통령이 자기가 수행한 기자가 눈탱이 방탱이 되면 왜 방탱이 만들었냐고 하면 이라도 해야 저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게 김정은이한테만 고목놀이를 한 줄 알았더니 시진핑이한테는 노비짓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나랍니까? 아닙니다. 이게 대한민국 언론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문재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아닙니다. 끌어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이 끌어내려야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에 가면 서로 만나려고 일정이 빡빡하게 쌓이지. 이게 대통령 같지 않으니까 중국 가니까 이틀 동안에 혼자 박체복 돌아다니더라. 여러분 대통령이 이렇게 휴대전화 받을 때는 밥을 먹는다 그러면 안되고 밥을 처먹는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대통령을 뽑으려고 세금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끌어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문재인 같은 대통령 같지 않는 대통령 김정은의 고문같은 대통령 시진핑의 노예같은 대통령 이런 대통령을 누가 만들었는가? 조선의 기략이 새끼들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TV샵에 가서 기략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TV조선 앞에 가서 기략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난해 이때 촛불폭도들이 집회할 때 대한민국 모든 방송들이 생중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게 무슨 뜻입니까? 방송국 내의 빨갱이들이 폭동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촛불을 들고 대통령을 끌어내려는데 모든 방송이 생중계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때 호순이 미선이 사건 때 그랬고 광고평 전풀폭도 때 그랬고 이번에 최순실 전풀폭도 때 거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언론계의 빨갱이들이 수북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것들이 있으니까 어떤 정당은 탄핵부욕당이 돼 있어요 여러분. 탄핵부욕당 원내대표라는 새끼는 최순실 그 죄도 없는 최순실에게 징역 25년을 때리니까 그걸 좀 적게 느껴진다고 더 엄격하게 때려야 된다고 여러분 이 새끼가 원내대표가 있는 정당이 대한민국 정당이에요. 저 더불어민주당 앞잡이 정당이에요. 그 정당에 있는 대변인 새끼는 박근혜 대통령 몰아낸다고 울고 불고 지랄하더니 이제 또 그 당의 탄핵부욕당의 대변인이 돼가지고 온갖 탄핵부욕짓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당의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춘당을 시키더니 이제야 드디어 저 문제의 꼬복 노릇하기를 맹세를 해명가서요 여러분. 여러분 태극기 들고 갈 곳이 여신밖에 없죠 여러분. 맞습니다. 뭐 선거 치른다 그러니까 당을 말하지 못하겠어요. 나도 그 정도 때 머리를 돌아가니까요. 여러분 뭐 이렇게 말하면은 어느 당이 태극기 부욕장 탄핵부욕정당이고 어느 정당이 태극기당인 줄 여러분 알겠죠? 네! 이 문재인이가 내가 할게 중국 시진핑의 노비라고 그랬는데 내 노비지 되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얘기할게요. 첫째 이 문재인이가 노영민이를 중국 대사로 보냈는데 노영민이가 뭐 임명장 받을 때 아그레망을 받아야 되니까 임명장 받을 때 뭐라고 적었는지 알아요? 만절빌동이라고 구비구비가 만개가 있어도 황하각은 반드시 동쪽으로 흐른다. 황해를 흐른다. 여러분 이것은 충절을 이야기한 충절 노영민이가 시진핑의 앞에 아무리 역전이 많아도 나는 당신에게 충성하겠다. 여러분 대한민국 이게 저 문재인이가 노영민이를 중국의 노비로 사실 들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문재인이가 중국 가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택동의 대장정에 조선의 청년들도 있었다고. 여러분 나 그거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중국 빨갱이 혁명할 때 대한민국 빨갱이들이 부족한 거 그렇게도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짓이잖아요. 이걸 문재인이가 이번에 가가지고 우리도 빨갱이 중국 빨갱이 도왔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이게 대한민국 문재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아닙니다. 시진핑의 노비입니다. 노비 그러면 대한민국 언론이 정상적이면 문재인을 비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문재인을 빨고 있으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언론은 태극기 세력의 주적이고 대한민국의 언론은 촛불난동 세력의 주범이고 여러분 언론을 고쳐야 대한민국이 제자리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언론 고쳐서 태극기 세력이 다시 청와대로 차지하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시킵시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얼루리 살아요 얼루리 살아요 자 다 돌리는 거 하십시오 춤섭니다